상상 속 미래 교육의 모습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오늘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개막해 오는 6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여수 엑스포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교육 관계자와 학생 등 천여 명이 참석해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개막 강연으로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특강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세계 유명 교육계 리더 5인의 특별 강연과 각종 공연, 미래교육 체험행사, 글로벌 교육 시범 강연 등의 박람회 기간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